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일렉트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단원 부등식입니다 이 17단원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이 부등식 개념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부등식 개념부터 읽어볼게요 부등호를 사용하여 대소강제를 나타낸 식이다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부등호부터 먼저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등식은 예전에 배웠어요 부등호가 있는 식 등식 우리는 등식 개념 배웠는데요 등식은 는 오하고 오는 같다 이럴 때 쓰는 는 있잖아요 등식이 는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부는 아니 불자 써가지고 낫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등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등식이 아니니까 같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같지 않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나 식이 크기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변 우변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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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합니다 이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크다 이거는 오른쪽이 크다 이거는 왼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전에 문자의식에서 배웠던 개념이 있습니다 좌변하고 우변입니다 부등식도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데요 2x 플러스 5 4라고 했을 때 여기를 좌변 여기를 우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수학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쌓아 나가거든요 기반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좌변하고 우변은 왼좌 오른쪽 우 써가지고 여기가 좌 여기가 우변입니다 이제 부등식의 표현을 볼 텐데 1번, 2번, 3번, 4번을 읽어보면은 아우 문자가 많아가지고 좀 어려워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내용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 수학과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5는 4보다 크다 이거는 동의하시죠? 5는 4보다 크잖아요 5는 4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는 동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위에 있는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숫자로 해볼 건데 여기를 좀 숫자를 좀 줄여볼게요 3, 1 그래도 성립하죠? 부등호가 성립하잖아요 3하고 1은 같지 않고 3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좌변, 우변에 똑같이 2를 더해봅시다 똑같이 2를 더해봅시다 플러스 2 플러스 2 5가 되고요 3이 되겠죠 똑같은 수를 더하면은 똑같은 수를 더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번을 해보면요 5하고 3 5가 더 크죠? 3하고 1 3이 더 크죠? 이거를 중첩해서 써봅시다 중첩해서 그러면은 3은 공통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5는 어차피 3보다 크고 1은 3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해주고 하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5는 3보다 크고 1은 3보다 작으니까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3하고 1이 클 때 다시 한번 해보면은 똑같이 1을 더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이에요 4는 2잖아요 똑같은 수를 더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수를 이번에는 빼볼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마이너스가 숫자가 클수록 마이너스를 많이 할수록 작은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더 크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은 음수고요 여기서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2번을 증명해냈습니다 똑같은 수를 더해도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곱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3하고 1이 있는데 똑같은 수를 곱해봅시다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계산해보면요 2, 3은 6 2 어떤 수를 하더라도 양수를 곱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등호 왼쪽이 크죠 좌변이 큽니다 똑같은 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이제 나누기 3을 해봅시다 나누기 3 나누기 3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유리식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도 이 팁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1번식하고 2번식은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공학에서는 전기공학에서는 나눗셈을 잘 안 써요 5를 나눈다 하면은 5분의 1을 곱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팁은 알아두세요 수학에서 배우는 개념 내용은 아니지만 팁입니다 전기공학에서는 나누기를 쓰지 않고 나누기를 쓰지 않고 곱한다 어떤 거를요 역수를 곱한다 3의 역수는 3분의 1이거든요 3을 나눈다고 하지 말고 곱하기 3분의 1을 한다 이게 전기공학 수학입니다 그래서 전기공학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3분의 1을 곱해볼게요 이제는 나누기 3을 하는 효과가 있겠죠 좌변은 계산하면 1이고 우변은 계산하면 3분의 1이죠 1은 3분의 1보다 크잖아요 여기서 하나를 도출합니다 똑같은 좌변 우변에 같은 수를 나눠주면은 3분의 1을 곱했지만 우리는 전기공학 쪽으로 나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3을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결과 도출할게요 정리 부등호의 특징 4측 연산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은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등식의 특징하고 같은 내용이죠 등식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은 그 등식은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배웠지만 등식의 특징하고 부등식의 특징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부등식의 특징하고 등식의 특징하고 같은데 여기서 부등식의 특징 하나가 더 나옵니다 두 번째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한다 2번이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2번 별표하고 돼지꼬리 해가지고 중요이라고 해주세요 전투수학에서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있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좌변에 3하고 1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요 곱하기 마이너스 1 음수를 곱해봅시다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좌변 계산해볼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떤게 커요? 마이너스 갈수록 작은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더 큽니다 여기서 결과를 하나 만들어냈죠 3하고 1이 있는데 우리는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1이란 수를 똑같이 곱했습니다 우리는 좌변 우변에 좌변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변했네요 이렇게 음수를 곱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2를 똑같이 나눠봅시다 이거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간게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이 더 큽니다 음수의 성질이 2에서 우변이 더 큽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를 나누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알아냈죠 부등식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세요 부등식 양변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은 그대로라는 거는 잘 알아요 그거는 양수일 때 얘기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A하고 B 이 식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A하고 B가 있다면은 A가 B보다 크다 맞잖아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지만 A는 B의 초과이다 초과 초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지 않고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A하고 B A는 B보다 작다잖아요 이거는 미만이라는 뜻을 씁니다 미만은 같지 않고 작다 여기에 우리는 부등호 중에서 는이 들어간 부등호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이거랑 초과랑 미만은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만이랑 초과는 같지 않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A는 B 이거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A는 B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A B A를 기준으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이거는 A는 B 이하이다 이상 이하 꼭 기억해 두세요 이상은 같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하는요 이상 크거나 같다 이하 작거나 같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이제 부등식을 배웠으니까요 절대값의 내용 다시 한 번 할게요 15단원 절대값의 내용 105페이지 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이거를 Fx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함수라는 뜻이죠 함수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절대값 A보다 작다 절대값 A보다 작다라는 거는 부등으로 하면은 여기가 0이라고 하면은 절대값 A보다 작다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A만큼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점은 플러스 A가 되겠죠 0에서 왼쪽으로 A만큼 움직이면은 이 점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A만큼 움직이면은 A만큼 떨어진 거죠 거리가 A만큼 떨어진 겁니다 A만큼 떨어진 거 그러면은 이 오른쪽 동그라미는 플러스 A라는 점일 겁니다 여기로 A만큼 떨어지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A라는 점일 겁니다 절대값 A는 이런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다라는 것은 여기 부분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직선이 아니라 식으로 표현하면요 절대값 X는 A보다 작다 이거는 이거를 토대로 마이너스 A X A인 겁니다 왜냐 이 부등식이 마이너스 A보단 그림에서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는 A보다 작다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색칠한 거를 모두 다 만족했어요 그래서 결론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부등식을 배워야지만 좀 이해가 가능한 거라서 절대값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X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거는 절대값이라는 표현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X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걸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요 여기가 0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큰거는요 A만큼 떨어졌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큰거는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을 표현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플러스 A라는 점이잖아요 마이너스 A보다 X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1번 안에 혹할 수 있어요 2번 2번을 식으로 표현하면 X가 플러스 A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X가 절대값 X가 3보다 작으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3 X 3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아야 하니까요 두 번째 X가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커야 된다는 뜻인데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요 X는 3보다 커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식을 이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이렇게 범위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등식의 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등식의 특징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사치견산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2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식을 여러 가지 풀다 보면은 부등식의 해 이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부등식의 특징 1번 2번을 이용해가지고요 사치견산 2번은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나누기였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X는 6이다 이런 부등식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X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왼쪽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오른쪽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3X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우변에 6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등호 그대로 오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X는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의 앞에 있는 이런 불편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X로 표현한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간단하게 X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부등식의 해는 이게 됩니다 이게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부등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X 플러스 3 7 우리는 심플하게 말씀드렸죠 X는 어떻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X만 냅둬야 돼요 왼쪽에 X를 두던가 오른쪽에 X를 두던가 한쪽에는 X를 둬야 됩니다 한쪽에만 X를 두고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플러스 3을 정리하고 싶어야 됩니다 왜냐 좌변에 X만 남겨야 되니까요 좌변 후변에 플러스 3을 없애기 위해서 좌변 후변에 어떤 거를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하면 될 겁니다 더하거나 빼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오고요 이거는 없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등식의 해 이거를 부등식을 푼다라고 표현합니다 X로 정리한다 별표 5개 별표 5개 하나 더 별표 6개 정말 중요합니다 X로 표현한다 이제 복합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7은 12보다 크다 이거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X는 어떻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X로만 정리하세요 X로만 정리할 때 더하기 빼기부터 먼저 하세요 더하기 빼기부터 먼저 하면은 2X 플러스 7 12 그대로 써주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요 이거는 0 이거는 5잖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X로 심플하게 X X X로 정리하세요 X로 그러면은 좌변 우변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왜냐? X의 계수가 2니까요 계수 계수 많이 나옵니다 계수라는 거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문자의 시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좌변 우변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X 2분의 5 1번식이 2번식으로 풀렸습니다 2번식은 부등식의 해라고 표현합니다 부등식의 해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헷갈리지만 여러 번 들어두세요 1번을 2번으로 바꿔줍니다 왜? X로 정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X로 정리하세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로 정리하는 겁니다 3번 총정리 등식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식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식입니다 등식과 부등식의 공통점은 이항할 수 있다 이항할 수 있다는 어려운 표현으로 쓰였는데 X 플러스 2 4가 있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좌변 우변 했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플러스 2를 열로 넘어간다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로 됩니다 그래서 X는 4 마이너스 2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X는 2 X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부등식도 이게 성립합니다 X 플러스 2 3보다 크다 이러면 플러스 2를 우변으로 넘길 수 있어요 우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한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X는 1보다 크다 등식과 부등식은 이항할 수 있다 이거는 똑같이 더하거나 똑같이 나누거나 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항했지만 우리는 첫 번째 식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해줘도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은 X 1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항을 하거나 똑같이 좌변 우변에 해준다 이거의 결과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항할 수 있다는 등식과 부등식 둘 다 됩니다 하지만 부등식이 다른 점은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한다 여기에 별표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제 개념 거의 끝났습니다 정말 길었죠 4번 아까 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X 절대값 4보다 작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거는 4보다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4보다 X가 작고 X가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직 빨리 그려보면요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요 원점이 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4 4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절대값이 4보다 크다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면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4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고 4보다 크다 그래서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지금 제어공학에서 루스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루스표에서 부등호를 필수로 알아야 돼요 루스표를 풀려면 부등식을 알아야 돼요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한 번 풀어볼게요 3만 SK는 0보다 크대요 음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번째 거를 한 번 체크해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등식은 분수 꼴을 싫어해요 부등식은 분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3 마이너스 K를 없애고 싶은데 3 마이너스 K를 좌변 우변에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요 만약에 3 마이너스 K가 양수라면요 3 마이너스 K가 양수라면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3 마이너스 K가 음수라면요 변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3 마이너스 K는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없어요 미지수잖아요 K는 미지수예요 부등호의 방향인 변한다 안 변한다는 3 마이너스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루스피의 성질에 의해서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요 3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니까 좌변 우변에 3 마이너스 K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3 마이너스 K가 루스피의 성질에 의해서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이 강의 들으세요 아주 쉽게 설명했으니까요 3 마이너스 K가 양수래요 양수래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풀어봅시다 3 마이너스 K가 양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써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3 마이너스 K가 양수니까 3 마이너스 K를 여기다 곱하고 3 마이너스 K를 이렇게 곱하고 3 마이너스 K는 다항식이니까 괄호로 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곱하면 3 마이너스 K 3 마이너스 K 약분되죠 3 마이너스 K랑 0을 곱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 마이너스 K 3 마이너스 K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양수를 좌변 우변에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양수를 곱했으니까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3 마이너스 K라는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왔죠 이거를 기억해두세요 지금 갑자기 엄청 어려워졌는데 미지수가 많아가지고 어려워졌는데 이거를 기억해두세요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K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수를 곱해서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분배법칙으로 풀면은 이제 분배법칙 다 아시죠? 계산하면은 3K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이러면은 최고차항이 위쪽으로 오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 0 여기서 좌변에서 움직이는 거는 좌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느냐 차수가 높은 거를 왼쪽에 오게 해야 됩니다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차항이 음수네요 최고차항이 음수다 최고차항이 음수다 최고차항 음수면은 여기서 수학 팁인데 양수로 바꿔줍니다 양수로 바꿔주면요 모든 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모든 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K 제곱에서 K 제곱으로 변경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 좌변 우배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한다고 했어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합니다 음수를 곱했으니까요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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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0에도 곱했으니까요 어떤 수를 곱하면은 모든 항에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대로고 부등호의 방향은 변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음수를 곱하면은 좌변 우변의 음수를 곱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1번 풀었고요 이제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 이게 더 쉽네요 2번 2K 마이너스 1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왕하거나 양변에 플러스 1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미지수가 없는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수는 미지수가 없는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리세요 플러스 1을 해서요 그러면은 2K가 되겠고 여긴 1이 됩니다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같은 수를 2분의 1을 곱해봅시다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은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양수를 곱했으니까요 답은 K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K로 정리했습니다 심플하게 K로 이걸 꼭 알아두세요 K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옆에 다른 항 이거는 오른쪽으로 넘겨버리세요 K만 놔두고 넘긴 다음에 K 앞에 있는 개수는 없애준다 이거 풀어볼게요 루스표 공식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 마이너스 K 플러스 4에 똑같이 좌변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4를 해줍니다 왜? 그러면은 K 말고 다른 항이 없어지니까요 플러스 4가 없어지니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는 0 음수를 좌변 우변에 똑같이 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K로 정리를 해야 돼요 K는 뭐다? K는 뭐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요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겠죠 음수를 곱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편하신 거 쓰세요 두 번째 방법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항 K를 넘겨봅시다 K를 넘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넘기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열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K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1번하고 2번 방법하고 값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편한 거 쓰세요 똑같이 마이너스 한 다음에 나눠주거나 똑같이 마이너스 한 다음에 K로 정리하거나 이항을 하거나 두 가지 편한 방법을 써보세요 3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루수표 1열 양수를 만족해야 돼요 1열 양수 1열을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열 양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여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둘 다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수 이건 쉬우니까 먼저 빨리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K가 4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K가 여기로 넘어가니까요 이항하니까 K는 4보다 작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게 양수다 이게 0보다 크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분모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있네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고 앞에 있는 행에서 말해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분모에 곱하고 왼쪽 좌변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곱하고 우변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왜? 양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양수라고 여기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두 군데 다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곱합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양수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최고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K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K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어야 돼요 이게 공대생 이게 전기기사를 딸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봅시다 정리하면요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을 모두 다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변했어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네요 사이값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5를 곱한 게 곱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게 마이너스 5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의 공식 써서 푸는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볼게요 근의 공식을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이 2차 부등식에서 A는 뭐죠 A는 K제곱 앞에 있는 계수예요 A는 1 B는 마이너스 5 C는 5예요 이거를 대입해 봅시다 2 곱하기 1 마이너스 B니까 B가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요 B제곱 마이너스 5제곱은 25 마이너스 4AC인데 4AC니까 1, 5 4 곱하기 1 곱하기 5니까 2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네요 사이값이죠 그래서 근이 두 가지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작은 값은 빼야겠죠 큰 값은 이렇게 되겠죠 사이값이라고 했으니까 K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걸 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왜냐 앞에 1열이 모두 양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하는지 봐줘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연립부동식 푸는 겁니다 진짜 어렵죠 이거를 정리하니까 K는 4보다 작다고 했어요 K는 4보다 작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4가 크냐 2분의 5 플러스 루트 5가 크냐 확인해 보니까 4가 더 작대요 그러니까 부동식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우리는 이거 두 개를 그릴 거예요 K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 2분의 5 플러스 루트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 K는 4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계산기를 쓰면 루트 5가 뭔지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루트 5는 2.23 5 2 7.23이에요 7.23을 2로 나눠봅시다 3.61입니다 7.23을 2로 나누면 3.6이네요 3.6 그러면은 이거를 부등호를 그려봅시다 부등호를 그리면은 이렇게 K축이 있는데 K범위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플러스 루트 5인데 이게 3.6이에요 3.6이고 4보다 작아야 돼요 지금 2번은 부등호에 나타내는데 1번을 이제 나타내는데 K는 4보다 작다잖아요 3.6 오른쪽에 있죠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1번 1번 2번 2번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는 여기입니다 여기죠 어차피 4보다 작잖아요 이 구간은 4보다 작아요 4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열의 모든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구간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여기 부분이 틀렸어요 K는 4보다 작음으로 이거 범위는 4가 아니고요 2분의 5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이 부분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분의 5 플러스 루트 5가 3.6이기 때문입니다 3.6은 4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의 해 공통인 부분은 여기예요 이거는 어차피 4보다 작잖아요 4는 3.6보다 큽니다 3.6보다 크기 때문에 답은 여기 구간입니다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4번은 좀 쉽네요 8-K는 0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방법 8-K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좌변에 K만 남기세요 좌변에 K만 남기려면 8을 없애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왜 이런 짓을 하죠? K로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K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K로 정리를 하면 최고 차항 마이너스 K가 최고 차항이에요 K로 정리를 하려면 K로 정리를 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푸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도 해봅시다 편하신 방법 쓰세요 두 번째 방법은 이항입니다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기면 좀 편하겠네요 이렇게 넘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넘기면은 부등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8 마이너스 K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K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K는 8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거 두 개는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등식 1 끝냈고요 부등식 2를 하겠습니다 부등식 2는 어떤 것이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부등식 2개가 있는데 이거의 공통된 부분을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수학 실력이 점점 나아지실 겁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거일 것 같다 꾹꾹